자 여기에서는 relatively, to achieve, 그 다음에 visiting, 그 다음에 여기도 joining sum of the items, 그 아이템들은, 그러니까 몇몇의 목록들은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여기서는 비동사가 이 형식, 이게 주격보호죠? 그럼 얘는, 주격보호는 당연히 형용사니까 얘는 형용사 수식 부사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to achieve, 여기는 형용사 수식, 투부정사 그래서 뭐뭐, 하기에, 라고 해석되는, achieving이 들어가면 목적어가 있어야 돼 자 하여튼, easy to achieve, 달성하기에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such as, visiting the great war of china, 중국의 만리장성을 방문하는 것, 그리고 보이스카우트에 참가하는 것 자, join이라는 단어는 뒤에 인안슴 중요하구요 이거 두개는 A&B로 연결되어 있는데, 당연히 search as 다음에, 이건 전치사에요 전치사 뒤는 동명사가 필요하겠죠